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의법 형사 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에 유시민 전 이사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는데 재판부는 유시민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고 정치, 사회, 농객으로 활동하는 등의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데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질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도 당시 언론 보도나 녹취록을 통해서 뒷조사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개인이 아니지만 사과문을 개시해서 한동훈 장관이 어느 정도 명예는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며 양령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시민은 유튜브 등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데 유시민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에 계좌를 들여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렇게 말하면서 검찰의 불법 계좌 사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듬해 7월에는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 강련부 쪽에서 계좌를 열어봤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후에 한 시민단체가 유시민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해 5월 달에 유시민을 기소했습니다. 작년 1월 달에 유시민은 의혹 제기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었다며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게시판 글을 통해서 구구절절하게 자신이 잘못 알았다. 검찰에게 누를 끼쳐들였다. 앞으로는 일체의 정치 논평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잘못을 아주 뉘우치는 구구절절한 글을 올렸는데 그리고 나서도 한동훈 검사장이 여기에 대해서 소치화를 하지 않거나 이렇게 처벌을 하는 것을 원하고 있자.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유시민은 그 당시 발언은 그 강의 상황을 바탕으로 의혹을 제기한 것이지 그래서 그 추측에 해당된다. 그래서 무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비방이 아닌 검찰에 대한 비판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태도를 싹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기소는 말이 안 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지난 1월 달에 열린 공판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재판에 정인으로 출석해서 두 사람의 법정 대면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유시민 씨나 노무현 재단에 대해서 계좌추적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유시민 씨나 지금의 권력자들은 마치 무슨 짓을 해도 자기들은 수사하면 안 되는 초헌법적인 특권계급인 양 행동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후에 지난 4월 달에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파급력이 있는 라디오에 출연해서 허기 발언으로 검찰 수사에 독립성과 공정성 그리고 신뢰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말하면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자 이러니까 지금 유시민에 대해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벌금 500만원이 떨어지니까 이 네티전들은 너무나 적은 판결이다. 너무나 많이 봐준 것 같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스스로를 어용지식인이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아예 드러내놓고 그 집권 편을 들어주는 지식인이라고 말했던 이 유시민 그런데 이 유시민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서 뭐 이거 유시민은 그쪽 진영에서는 이른바 촉새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말을 많이 하는 또 말 가지고 화를 많이 입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럼에도 그쪽 진영의 스피커라고 해서 이렇게 고소고발은 안 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칼같이 고소고발을 이어갔고 거기다가 민사소송까지 진행했습니다. 민사소송까지. 씻을 수 없는 명예의 손해를 입었다라고 해서 억대의 민사소송까지 제기하고 나니까 유시민이 멘붕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유시민은 말을 조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이라고 하는 아주 호된 사람에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소송이 이어져갔는데 벌금 500만원 나왔다고 하니까 잘못된 거지 직력 1년형에다가 벌금 500만원이 아닐까 하는 이런 반응이 많습니다. 직력 1년형에다가 벌금 500만원 그러니까 유시민은 그동안 자기 글도 많이 쓰고 유튜브를 통해서 그쪽 진영을 대변하는 많은 스피커 역할을 해왔는데 말에 흥한 자 말로 망한다고 하듯이 자기 말에 자기가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뚜렷한 증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주장해가지고 그야말로 한동훈으로부터 철퇴를 받은 것 아닌가. 벌금 500만원을 한동훈 장관이 그대로 받아들였지 항소할지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유시민은 그 당시에도 KBS에 법조 출입하는 기자들이 검은유착 관련해서 취재를 하다가 법조 팀들이 지금 검사를 만나가지고 검찰들에게 자기들이 취재한 내용을 검찰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유시민이 방송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하고 나니까 KBS 당시에 양성동 사장이 그 내용을 듣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KBS의 법조 팀들을 전부 다 대기시키라. 그러니까 업무를 내보내지 말고 대기 발령을 냈던 것입니다. 업무에 투입하지 말고. 그러니까 거기 법조의 담당 부장이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언론 노조 위원장 출신입니다. 이 자가 반발하면서 게시판에 걸었었습니다. 아니 유시민 말이라면 무슨 확인도 해보지 않고 우리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이런 결정을 내리냐고 강하게 반발해가지고 나중에 그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 위원장 그러니까 정부 출범할 때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파업을 통해서 전임 사장 물러가라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 크게 기여한 공로로 사회부장까지 줬는데 그런데 유시민이 그냥 사회부에 있는 팀들이 취재한 내용을 검찰에게 전달했다. 이러고 일반기로 주장해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게시판에 사장을 비난하고 유시민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시민은 한 건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기 진영을 대변하는 이런 글들 말들을 쏟아내는데 확인되지 않는 글을 많이 말을 한다. 그래서 사실상 유시민도 지금 끝난 것 아닌가 과거에 검은유착 사건이 있었을 때 이동재 기자가 유시민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녹취를 딱 들어보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나는 유시민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유시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은유착이 돼가지고 이동재하고 한동훈 검사장하고 유착이 돼가지고 유시민을 취재를 해가지고 불리한 내용을 진술하라고 감옥에 있는 사람 보고 압박을 했다는 게 그때 당시 검은유착이었는데 녹취를 들어보니까 유시민에 대해서 난 관심이 없다. 그 사람은 알아서 해라. 이미 그 사람은 미천이 다 드러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천이 다 드러났다. 그러니까 한동훈의 유시민에 대한 판단은 이런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거기다가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민사소송까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1심이 굳어진다면 유죄가 되니까 그러면 민사소송도 유시민이 굉장히 불리하게 될 것이다. 어쨌든 한동훈이라고 하는 아주 준법원칙주의자 법치주의자 여기에 지금 유시민이 달칵 걸려들었고 그래서 1심에 500만 원의 선고가 났지만 한동훈 장관 앞으로 소송을 어떻게 이어갈지 유시민도 또 어떻게 할지 유시민도 항소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유시민은 이 건에 대해서 오늘 재판을 받으러 갈 때 사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하니까 한 장관이 사과를 요청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한동훈 씨가 먼저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1심 선고 앞에서. 사람이 최소한의 도의가 있다면 전 채널A 기자의 비윤리적 취재 행위를 그렇게 방조하는 듯한 행동을 한 것이 저한테 먼저 인간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또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채널A 기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억지로 엮어가지고 채널A 기자와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엮어가지고 공공에 빠트리려고 했지만 둘 다 한동훈은 무혐의 채널A 기자는 재판이 넘겨졌지만 무죄 그래서 유시민만 지금 벌금 500만이 선고되는데 많은 누리꾼들은 약하다 하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